강서구는 지난 10일 강선유미디어센터 방화동 스튜디오 개관식을 열고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두 곳의 미디어센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. 방화이동 벽상 블루밍 아파트 상가 2층에 자리 잡은 스튜디오는 325제곱미터 규모로 1인 미디어실, 멀티스튜디오, 편집실 등으로 조성됐습니다. 컴퓨터, 마이크, 고화질 웹캠 등 최신 방송장비를 갖춘 1인 미디어실과 방송세트장으로 조성된 멀티스튜디오에서 직접 영상을 촬영하고 실시간 송출까지 가능합니다. 특히 방화동 스튜디오는 카메라, 삼각대 등 전문 촬영장비를 저렴한 비용으로 대여하며 고성능 컴퓨터 두대가 설치된 편집실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. 개관식을 찾은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뉴미디어 시대에 맞춰 주민들이 교육을 통해 뉴미디어에 대한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창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. 한편 강서구는 지난 2004년부터 뉴미디어 지원센터 오장산동 스튜디오에서 꾸준히 실력을 쌓을 수 있도록 미디어 교육과정을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방화동 스튜디오 개관으로 주민 누구나 뉴미디어를 쉽게 접하고 배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홍보정책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.